윤석열 대통령 취임 첫 주말 김건희 여사와 신발 쇼핑 이런 게 신문이 물론 다루어야겠지만 본질적인 문제는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모든 언론이나 그런 신문 방송들은 본질적인 문제를 의도적으로 회피하고 가십성 기사나 이런 아주 제가 흔히 좋아하는 용어로서는 소음입니다 소음 소음성 기사를 가지고 그 귀한 지면이나 방송 시간을 도별한 것이죠 세태나 시대 풍조와 관계없이 공병호 방송은 특히 오늘 저를 잘 찾아주신 많은 분들에게는 항상 시대를 관통하는 관료하는 그런 본질적인 문제 근본적인 문제를 우리가 계속해서 다루어서 개인적으로나 공동체 차원에서 그런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종류의 방송을 계속해서 이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지금 방송이 잘 진행되거나 목소리가 잘 들리시게 되면 잘 들린다 이렇게 글을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재 가장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다가오는 한 2주 남짓 남았죠 지방선거를 어떻게 잘 치를 것인가 이 문제가 상당히 지금 중요한 현안 과제입니다 지방선거를 어떻게 제대로 치를 것인가 현재 국민의힘이라든지 이렇게 언론 동향이나 이런 것을 종합하게 되면 6월 1일 지방선거가 정상적으로 치를 질 가능성이 크게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물론 미래일이기 때문에 두고 봐야겠지만 현재와 같은 그런 추세대로 하면 문재인 정권 하에서 치료졌던 5대 공직선거와 비슷한 그런 양태가 아마 이번 선거에서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오늘 방송도 다른 이야기들보다도 그 문제에 대해서 조금 초점을 맞춰서 여러분들에게 방송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말 맨정신으로 살기는 힘든 세상입니다 맨정신으로 살기 힘든다는 것은 그야말로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사에 상했던 직접 넣었다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반지성주의가 바로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 반지성주의라는 것은 다르게 표현하면 반사실주의인 거죠 사실을 그냥 오도하거나 왜곡하는 그런 목소리나 그런 사람들이 사회지도청 인사들에게 굉장히 많은 겁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맨정신으로 살기 힘든 세상입니다 사실을 사실이라고 이야기하고 거짓을 거짓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정말 너무나 많은 자신이 믿는 것과 다른 그런 주장이나 이런 부분들이 유행하기 때문입니다 이재명 후보 이번에 송영길 전당대표의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에 출마하는 이재명 후보가 대장동 비리의 의혹은 진짜 도덕은 국민의 힘이다 후한 무치의 적반하장이다 이렇게 사자성어를 두 번이나 사용해가지고 후한 무치라는 것은 얼굴이 두꺼워서 부끄러움을 모른다는 것이고 적반하장은 그야말로 눈대지가 안전대지를 나무나는 그런 형국을 우리가 표현할 때 사용하는 사자성어입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더 이렇게 기가 차기 때문에 여러분과 함께 한번 2월 1일 날 치료진은 계양을의 보궐선거에 출마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후보가 5월 14일 날 국민의 힘을 향해서 포문을 열었다 적반하장의 후한 무치 그게 인간인가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해서 이재명 후보는 대장동에서 돈을 해먹은 집단 진짜 도덕이 누구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진짜 도덕이 여러분은 누구시라고 보십니까 진짜 도덕이 누구죠 진짜 도덕은 초등학생들도 알 수 있을 정도지 않습니까 진짜 도덕이 누군지 이재명 후보는 5월 14일 오전 인천 계양구에서 선거사무실 개소실을 하면서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의 선택을 받지 못했고 그 차이가 10%든 0.1%든 국민의 결단을 존중하고 반성해야 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공식 발표에 따르면 24만 7천표 9천표 24만 7천표 정도 되죠 0.73% 정도로 아스카게 이재명 후보가 패배한 것으로 그렇게 발표했습니다 발표 득표수 문재인 정권 하에서 발표 득표수를 주관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발표 자료는 모두 오염된 것이고 모두 훼손된 것이고 모두 조작된 것입니다 사전투표에 조작값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전투표를 통해 가지고 표를 훔치거나 이런 부분을 다 수정 보완하게 되면 최소한 351만 표 이상 정도의 차이가 난 것을 봅니다 그것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공식조를 발표한 0.73%가 아니고 10.3% 10.1% 이상 정도 차이가 나는 거죠 그것을 에둘러 가지고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의 선택을 받지 못하고 그 차이가 10%든 1%든 국민의 결단을 존중하고 반성해야 된다 더불어민주당 측이 그동안 해온 그런 행보를 보게 되면 0.73% 정도 1% 미만으로 차이가 나면 당연히 재검표를 신청해야 되죠 재검표를 일체 신청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부에 대한 승복도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개표가 채 끝나지 않은 시점에서 다 나왔습니다 이게 뭘 이야기합니까 귀가 있고 눈이 있는 국민들은 다 아는 것이죠 3구 대선에서도 지난 4번의 공직선거와 마찬가지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소위 투표 과정에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개입이 있었다 이렇게 의심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재명 후보는 이렇게 외칩니다 일할 기회를 달라 다수당으로 국회 입법권 행사를 하고 국정감시와 견제를 통해 정책적으로 얼마든지 일할 수 있다 다수당이 어떻게 되었나 이야기죠 부정선거를 통해 다수당이 됐지 않습니까 사전투표 조작을 통해 가지고 그것은 그냥 억지나 주장이 아니고 수많은 입증자료를 통해서 다 입증된 것이죠 그러니까 정말 대한민국에서 지금 양심을 갖고 건전한 상식과 양식을 갖고 생계를 유지하고 공적인 이슈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도저히 참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이 거짓과 위선이 유행하는 그 거짓과 위선을 수정하려고 하는 쇄신하려고 하는 노력이 일체 없는 이 대한민국 사회에 대해서 정말 낙담하고 실망하게 될 뿐만 아니고 대한민국 그 자체와 대한민국 국민들에 대해서도 너무나 실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재명 후보는 개소시 연설의 상당 부분을 대장동 의혹 제기에 대한 반박과 국민의힘 비판에 대해서 할애했다 아무런 관련이 없으면 그냥 무시하면 되는 것이죠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그냥 악을 쓰고 반박을 한 겁니다 도둑들에게 이익을 준 사람들이 봐도 도둑이다 도둑이 뭉덩이를 들고 설치는 것을 적반하장이라고 한다 국민의힘을 향해서 적반하장이라 후한 무치라고 하는데 제가 국민의힘을 적반 무치당이라고 이름을 붙이려고 한다 국민의힘의 고발로 경찰 수사 등이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고발하면 자동으로 피의자가 되는 것인데 자기들이 고발해놓고 피의자가 됐다고 홍보하는 사람 그게 인간인가 이렇게 국민의힘을 아주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이번에 지방선거에서 확실히 이겨야 이재명이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지지율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투표하면 이깁니다 그 말씀을 아마 이재명 후보가 꼭 하고 싶었죠 투표 가운데서도 절대로 당을 투표하지 마시고 반드시 사전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지율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께서 사전투표만 딱 해 주시게 되면 투표는 반드시 이깁니다 그런 이야기를 아마 이재명 후보가 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기사 하단에 기자가 약간의 부연 설명을 대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국회에 입성하고 민주당이 경기도지사와 인천시장 선거에 승리할 경우에 팔을 담근 시나리오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실었기 때문에 참 오늘 여러분 가운데서도 기가 차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실 것 같은데 한번 보시죠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백형동 개발비리 사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견해를 제시를 하니까 참 어이가 없는 것이죠 자 여러분 한번 보시죠 사실 대장동은 제가 설계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주목받는 이주전 발언 이 기사가 이제 9월 27일 날 기사입니다 2021년도 이재명 후보가 제가 사실 대장동 개발을 설계했습니다 이런 발언을 했을 때 그 당시에 제가 법조계의 인사들을 만나니까 아주 크게 걱정을 했습니다 아마도 그 말이 훗날 직권남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범죄 여부를 결정하는데 상당히 족쇄가 될 겁니다 그렇게 현직 판사 출신이고 베노사로 일하고 있는 분이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이제 2021년도 9월 27일 날 기사니까 9월 14일 날 국회 소통관에서 예정에 없던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자신이 성남시장 시절 추진했던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2010년 6월 제가 성남시장으로 당선된 이후에 대장동 개발 사업을 성남시 공영개발로 바꾸었습니다 공영개발 포기 로비를 하던 민간사업자들은 닥졌던 개가 됐지만 성남시민들은 수천억 원대의 이익을 확보할 기회가 됐습니다 이어서 사실 이 설계는 제가 안 겁니다 사실 이 설계는 제가 안 겁니다 사실 이 설계는 제가 안 겁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설계해라 나중에 혹시 또 먹티할 수 있으니까 먹티 못하게 이렇게 해라 재소전화해도 해놔라 나중에 추가로 개발사업 참여자 개발이 너무 많은 것 같으니까 천억을 더 받아라 제가 시켰는데 제가 시켰는데 제가 설계한 건데 결국 920억 정도 추산되는 사업을 그들이 하기로 해서 인과 조건을 바꿨고요 이게 이제 이재명 지사가 스스로 입으로 제가 대장동 개발 그런 프로젝터의 설계자입니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거죠 최근 들어가지고 이제 4월 29일입니다 지난 사업 것일 남욱 변호사는 이재명과 유동규와 최윤길과 대장동 각본을 짜고 진행한 것이다 이게 정영학 회계사의 녹음 파일에서 공개됐죠 대장동 개발특계 재판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의장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세 사람이 주도적으로 각본을 짜서 사업을 진행한 것이란 취지의 녹취록이 공개됐다 4월 29일 날 서울중앙지부평사합의 22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등의 재판에서 이른바 정영학 녹음 파일으로 불리는 내용에 대해 첫 증거조사가 실시됐다 해당 녹취록은 정영학 회계사가 화천대유 대지주 김만배 씨 등과 대화하면서 녹취한 내용이 담긴 파일로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중요한 그런 증거로 사용한 바가 있다 이런 내용이 나온 거네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여러분께서도 잘 이해를 하시겠지만 이렇게 문제가 제기가 된 거죠 그러니까 참 어떻게 보면 어이가 없는 거죠 황당하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로 공개가 됐기 때문에 참 기가 찬 거죠 기가 찬 거니까 아무튼간에 이런 것을 얼마나 앞으로 어제 방송 드렸다시피 인천계양을은 송영길 정당 대표가 탄탄한 그런 지역관리를 해왔기 때문에 앞으로 참 상황이 어떻게 전개가 될지 정말 참 크게 고민이 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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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